안녕하세요 엄마티비의 이쁜 누구이시자분 김쌤과 함께 우리 20분 동안 신나는 다이어트 댄스 함께해요 가볍게 제자리에 걸으면서 오늘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우리 힘차게 끝까지 함께 가보는 거예요 자 손마리 크로스 손 머리 위로 크로스 시키면서 골반을 흔들어 주세요 자 일어나 자 준비된 사람 앉아있지 말고 탈퇴 준비된 사람 일어나 주세요 와일드 터치 던치 제자리에 걸어주시고요 호흡 안정시켜주세요 사이드 박스 크게 아이 좋아 귀엽게 토이소 로테이션 자 이제 옆으로 쭉 빼면서 몸통 회전시킬게요 아이 귀엽다 아이 예쁘다 우리 언니 자 왼쪽 와일드 터치 던치 우리 언니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오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자 자 자 자 자 자 간빵 가슴살 터뜨려 가슴 날씨 쎄다가 모아 주세요 예뻐지러 예뻐지러 왔단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형님이 제일 예쁘지 팔 접었다 폈다 해주시고요 고양이 사이드 두 번씩 좋아요 갈팡지팡 쭉쭉 옆에 따라갑니다 크로스로 오케이 킥백 앤 로우 갈게요 팔 몸쪽으로 당기면서 한 다리씩 접어주세요 자 사이드 손머리 위로 쭉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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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언니가 야식 먹었다는 사티를 야식 먹었으면 더 열심히 운동해야지 김쯤 속이면서 야식 먹었다는 그 꽃이 너무 충격적이야 왼쪽 가자 신나게 무릎 배꼽 높이까지 쭉쭉 사이드 원암암컬 슈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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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도 숙여 슈퍼시 끝까지 가자 좋아요 사이드로 뛰어 아이좋아 너무 좋아 예 슈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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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유니 슈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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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라이트 로우 팔꿈치 옆으로 빼면서 양팔 몸쪽으로 당겨 한 번 더 위아래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끝까지 따라한다 했잖아 김쌤 여기서 우리 언니 응원하고 있어 끄지마 끄지마 끝까지 함께 해 자 서로 쭉쭉 펼쳐주세요 팔꿈치 충격하지 않게 부드럽게 오케이 오케이 자 세대를 걸어주시고요 자 우리 회님들 준비됐어요 신나게 놀아볼게요 트위스트 스텝 하나 둘 셋 짱 쯔쯔 자 다리 뒤로 보내서 트위스트 하나 둘 셋 넷 신나게 하나 둘 셋 넷 쭉 옆으로 빼고 손 쭉 뻗고 좋아요 자 배에 힘주고 발려볼까 키비쌤하고 춤을 춰 티비쌤하고 춤을 춰 쭉쭉 직접 시스텝 엄마 TV 춤축 아이 좋아요 김쌤도 기분 좋아요 한 번 더 트위스트 하나 둘 셋 짱 신나게 좋아요 하나 둘 셋 짱 하나 둘 셋 짱 하나 둘 셋 짱 아이 신나 신나 기본 백런지 다리 뒤로 뺐다가 가져올게요 쭉 자 배에 힘주고 한쪽 다리 뒤로 뺐다가 가져와줄게요 사이드로 펀치 무효과 침 사랑이 떨었다고 슬퍼하고 노여워봐 너처럼 뒤풀 퀄리 머리 모두 흔들어 대고 다 같이 자로 우러리 접속에 머무시다 길을 걷다 음악이 들려오면 무조건 춤을 춰 춤을 춰 쭉쭉 킥백 쭉 자 여러분들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쭉 투 투 투 쭉 투 투 투 쭉 자 답답하신 분들 김쌤하고 스트레스 풀어보자 쭉쭉 아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이쁜 애님들 쭉 자 양팔 뻗으면서 쭉쭉 킥해주기 신나게 우리 뿐이들 쭉쭉 아이 좋아 오우 너무 잘했어요 자 세자리 올려주시고요 한 번 더 버닝해보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파이팅 파이팅 팔꿈치랑 반대쪽 무릎 만나도록 쭉쭉 몸통 회전시켜서 편히 차 양팔 몸쪽으로 힘차게 반대쪽 쭉쭉 반대쪽 쭉쭉 우리 배꼽 높이까지 끌어올려주세요 와이드 워켓 자 북북 더 넓게 잡고 또 제자리 걸어줄게요 앞꿈치로만 사뿐사뿐 사뿐사뿐 암벅지가 더 편한 느낌이 올거에요 자 오른쪽 털썩 자 몸통 회전 반대쪽 자 손으로 반대쪽 발끝 터치 자 손으로 반대쪽 트위스트 털썩 트위스트 털썩 자 손으로 뒷꿈치 터치 뒷터치 팔 뻗고 끝단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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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오케이 와 김쌤도 힘들어요 자 제자리 걸어주시고 자 우리 이뻐들 조금만 힘낼게요 자 호흡 가다듬으면서 제자리 걸을게요 자 달려볼까 백런지 자 김쌤이 우려님한테 언제든 달려갈게요 힘들 때 자들 하지마 김쌤이 있어요 반대쪽 사이드차 다리 옆으로 빼면서 손 반대로 쭉 뻗어줄게요 어디쯤 왔냐고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 손마리 박수 아이 신나 세자리 마지막 곡 강도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저강도 유산수를 통해서 한 번 더 체지방을 태우는 시간이에요 슬로우 토터치키 슬로우 토터치키 손을 꼭 조금만 조금만 더 빠르게 해 손머리 창을 열어 소리쳐봐 김쌤 최고 엄마 TV 최고 자 우리 다 함께 지금 아파트 창문이하고 소리 지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쯔쯔 신나게 아 기분 좋아진다 우리 이쁜 년님들 너무 예뻤죠 자 뛰어 박수 타임 집에 아무도 없다면 신나게 박수 붙여주세요 자 좋아요 자 지금 우려님들의 기분에 맞춰서 신나게 흔들어 주세요 자 지금 박수 신나게 쉴수록 자리 더 빠져요 쯔쯔 좋아요 자 민망하면 제자리라도 뛰어주세요 한 번 더 아이 좋아 너무 좋아 쯔 아 벌써 끝났어 아 나 더 하고 싶은데 벌써 20분에 끝나버렸어요 형님들 큰일 났어 와 김쌤 지금 흥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우리 형님들도 지금 너무 신나죠 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자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엄마 TV 사고 이제까지 마이크를 헤드셋에 꽂고 해서 카메라 내장 마이크로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쌤이 우리 형님들한테 조금 더 좋은 음주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마이크를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건을 이제 극복해서 이번에는 마이크 손에 꽂았기 때문에 음성이 예쁘게 담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0분 댄스 하는 동안 총 252kcal 완전 슬로우 대박 맛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따라 하셨고 우리 형님들 아까 영상에서 김쌤이 말했지만 어 말이 너무 많이 해서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영상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형님들 다이어트 하다보면 기분 좋을 때보다 좌절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김쌤 누구보다 우리 형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우리 형님들 앞에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힘든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것이다 어? 김쌤도 그런 것이다 우리 형님도 그런 것이다 언제나 우리 형님들이 김쌤을 응원해 주시는 것처럼 김쌤도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이쁜이 구독자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댓글 미션에 나가는 김쌤 힘내 김쌤 힘내라고 적어주세요 김쌤은 언제나 우리 이쁜이 구독자 여러분 힘내 구독자 여러분 힘내 우리 이쁜이들 힘내라고 응원할 테니까 우리 이번 댓글에서는 김쌤 힘내 하면서 서로 응원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엄마TV 김쌤이 우리 형님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웃는 예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형님이 제일 예뻐 그럼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뿅